교내 총격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1999년 발생했던 컬럼비안 고교 총격사건이 일어난 인근 학교에서 이번에 총격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사건은 20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컬럼비안 고교 총격사건 발생장조에서 불과 수마일 떨어진 컬러라도주 덴버 남부 하일랜드 렌치의 스템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학생 2명이 교실에서 다른 학급 친구들 향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18살의 남학생 켄드릭 카스티오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상자 8명 중에는 15살 어린 학생도 있으며 2명은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18살의 남학생과 미성년자 학생 등 모두 2명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교실에서 그부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격이 발생한 이 스템스쿨은 킨더가든 부터 12학년생까지 1800명이 다니는 차로스쿨입니다. 한편 이날 총격은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인 컬럼바인 고교 총격 참사 20주기 기념일이 지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esse 자막 자막 자막